자, 이번 시간에는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네릭은 한국어로는 포괄적인, 일반적인, 뭐 이런 의미로 대충 사용이 되는데요.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제네릭의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이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할 데이터 타입을 나중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확정하는 것을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자, 그림을 보면서 제네릭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집중을 해볼게요. 자,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메소드 안에서 매개변수와 상당히 비슷하게 동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변수에 들어갈 값을, 값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person 뒤에는 마치 메소드의 매개변수가 시작되는 것이 괄호로 시작하고 괄호로 끝나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끝나고 그 안에 t라고 하는 어떠한 문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 문자는 무엇이냐면 이 문자에 해당되는 코드, 즉 이 person 안에서는 바로 이 t라고 하는 녀석이죠. 자, 이 t라고 하는 이것은 info라고 하는 필드의 데이터 타입인데요. 제가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시점에서는 이 info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 person을 실제로 사용할 때,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화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 꺽쇠 안에 제가 string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타입을 언급하면 그것이 이렇게 쭉 따라서 어디로 가나요? 바로 여기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t는 string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기 때문에 info는 string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제네릭입니다. 또 뭐, 막상 알고 보니까 별건 아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성한 그 인스턴스 안에 있는 info라고 하는 이 필드의 데이터 타입은 string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진 어... 인스턴스를 담아낼 수 있는 이 p1이라고 하는 저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예,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의 인스턴스의 데이터 타입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p1의 데이터 타입 역시도 예, person 뒤에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똑같이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클래스 말로 다시 풀어보면 info라는 필드가 string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는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p1이라고 하는 이 변수 역시도 그러한 클래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쌍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new person을 하는데 자,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뒤에 string 빌더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왔죠. 그럼 이 데이터 타입은 이걸 쭉 따라가서 보면은 얘가 t로 지정이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info라고 하는 저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 string 빌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를 담을 변수 역시도 그러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와 얘가 똑같은 형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변수와 좀 비슷하고 왜 이런 걸 하는가 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일종의 원리 또 이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제너릭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코 살펴보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그럼 한번 코드를 보죠.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뭔가를 간략화시킨 코드입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생긴 코드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메인 안에 방금 설명드렸던 이 두 개의 코드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 바깥쪽 이 제너릭 데모라는 클래스 바깥쪽에 자, 이렇게 생긴 클래스 정의부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을 만든 거죠. 그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의 차이는 하나는 인포가 스트링이고 또 하나는 인포가 스트링 빌더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너릭이 무엇인가 또 제너릭은 어떻게 동작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왜? 라고 하는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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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